임신 임신이라니 아이를 가졌다고 민규씨 아이를 아이라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제 우리가 아이를 가질 만한 일을 순간 지독히도 일진이 나빴던 어느 하루가 떠올랐다 아침 일찍 나영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 심한 모욕을 주었고 나는 그런 나영의 뺨을 때렸었다 그날 혜인은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고 했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강한 결심이 느껴졌기에 난 뭐라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었다 대덕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강남의 어느 술집으로 들어갔었고 새벽에 눈을 뜨니 거의 알몸인 내 옆에 슬림만 입은 나영이 누워있었다 그날 샤워를 하면서 떠올린 마치 영화의 스틸 같은 장면 장면들 내 품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던 나영과 그녀를 잡으려고 허둥대던 내 틈에서 밀리는 살결의 감촉 얼마 후 멀리서 들리듯 나직하게 들려오던 나영의 흐느낌 소리 두어 달 전쯤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황당하던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다 몇 번이고 나영에게 안부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건 수치심과 죄의식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혜인 그녀가 대덕으로 날 찾아온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주말을 그녀와 함께 보내면서 가끔은 떨리는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사랑이 끝난 뒤 나영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칠 때가 있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짧은 순간의 일이 우리를 이렇게 묶으려 하다니 민규씨 아이야 이제야 나영의 말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가슴속으로 바위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는 갔었니? 응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영의 눈시울이 금방 젖어들고 있었다 의외다 난 민규씨가 불쾌할 줄로 짐작했었는데 착한 건 여전하구나 착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잖니 지금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여튼 모르겠다 지금 내가 어떤지 어떡하나 어떡하나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혜인과의 사랑을 이제 겨우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희죽거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섬뜩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섬뜩하다는 느낌은 옳지 않다고 나영의 목소리가 귀를 통하지 않고 가슴을 뚫고 들어와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사실은 민규씨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내가 얼마나 재수없고 원수같이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고 어떤 식으로든 나 혼자 해결하라고 했는데 물 한 모금도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저께 병원에 갔었어 초음파 검사를 받는 중에 의사가 화면에 나오는 작고 동그란 걸 가리키면서 아기라고 하는 거야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의사가 말했어 보기엔 저래도 생길 건 거의 다 생겼다며 완전한 생명체라고 그리고는 아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줬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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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도 너무도 무서웠어 너무도 무서웠어 그건 진실이 아닐지 몰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나영이 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너도 힘이 들겠지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미혼모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민규씨가 아빠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아기를 지우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인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답답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난 아직도 혜인씨 때문에 민규씨를 잃었다는 생각엔 변함없어 그 여자에 비하면 난 민규씨 아이까지 가졌는데 괜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아기와 내가 사는 길인데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민규씨한테 매달려 보자 그것도 안 되면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걱정하지마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얘기지 협박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나영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혼자 있고 싶다 빨리 여길 나갔으면 좋겠어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다 냉정해지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점점 혼란스럽기만 하다 나 먼저 일어난다 내일 오후에 전화할게 민규씨 나영이 부르는 소릴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햇살에 눈이 부셨다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는 사람의 물결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친구인 듯 연인인 듯 가족인 듯 보이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다 그 틈에서 초라한 옷차림에 몹시 지쳐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와 박혔다 아이는 풍선을 묶어들고 열심히 흔들고 있었다 내 아이가 생겼다고? 벌써 생길 게 다 생긴? 쿵쿵쿵쿵 심장소리가 요란한 내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차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에 현기증이 느껴져 순간 눈을 감아버렸다 밤이 깊은 듯 했다 시계를 보니 열 시였다 생각보다는 이른 시간이었다 하루 사이에 입안이 헐고 편도선에 열이 나면서 따끔거렸다 그래도 찾게 되는 건 담배밖에 없었다 담배값을 들고 창가로 갔다 창문을 열자 습기찬 바람이 들어왔다 정원에 밤 안개가 가득했다 이제 봄이 오겠지 뉴스에서는 얼음 녹은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여주며 짙은 화장을 한 여자 앵커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며 미소 지을 것이고 꽃샘 바람과 함께 서쪽에서 황사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술렁거릴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봄이 무르익어 꽃들이 만개하겠지 봄이 봄이 오면 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악이라니 혜인을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몸이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언제나 얼굴도 마음도 곱기만 하던 나영이 미혼모가 된다 나영의 부모님과 어머니까지 알게 될 경우 그때 가서도 사랑이란 이유로 혜인과 함께할 수 있을까 더구나 혜인의 존재를 알았을 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을 해야겠지 나영이가 아기를 가졌대요 내 아기를요 나 어떡하죠 할 수 없죠 우리가 헤어지는 수밖에 그녀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라며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그리고는 나영과 결혼을 하고 아기와 함께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겠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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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새 크게 소리를 내며 허허거리고 있었다 웃음은 그치질 않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가장이 없는 집안 분위기 아버지 없이 보낸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떠올랐다 왜 그렇게 책상 밑이 편했던지 걸핏하면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울던 나의 어린 시절 그런데 다시 내 아이에게 그러면 혜인은 잊혀지지도 않을 테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건 그렇게라도 사라지기는 할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나영이 몇 번이고 누구냐는 말을 반복할 때까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민규 씨 응 나야 어디야 언제부터인지 나영은 어디냐고 묻는 버릇이 생겼다 나영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집이다 그럼 아까 집으로 간 거였어? 응 먼저 나와서 미안했다 너는 바로 갔니? 조금 앉아 있다가 모밀국수 사먹고 집으로 왔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서는 빵 하나를 못 사먹는 나영이었다 목이 맸다 모밀국수 먹고 싶었니?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민규 씨 내가 원망스럽지? 조금 아니 나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지 그래 그래 조금은 나영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날 내가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나영이 조금만 이성적이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얼마나 치졸한 계산인가 아까 속상해서 혼났어 나는 민규 씨가 놀라서 굉장히 펄쩍 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넉나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많이 미안했어 물론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왜 미안해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하지만 미안해 민규 씨 민규 씨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어 집에까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 그것보다 나영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구나 저 민규 씨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어 혜인에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말을 앞세우며 수많은 수많은 약속을 했다 아직 한 가지 약속도 지킨 것이 없는데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혜인을 혜인은 포기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나하고 악인은 버려도 혜인 씨는 안 된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 이런 이런 얘기네 왜 그렇게 생각을 마음의 결정을 거의 했구나 민규 씨 마음 알고 나니까 나도 마음 잡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어떡하긴 뭘 어떻게 살아야지 민규 씨는 그저 사랑 사랑이지만 나하고 아이는 살고 죽는 문제야 내가 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두자 무섭다 태교가 중요하다는데 이런 얘기나 들려주다니 미안하고 가엾어 민규 씨 형수한테 눈 먼지 몇 개월이나 됐니 난 민규 씨 바라본지 10년이 넘었어 내 앞에서 사랑이란 말 함부로 하지마 이것만은 알고 있도록 해 우리 부모님과 어머님께는 말씀드릴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아시게 될 테고 누구 아이냐고 물을 거 아니니 내가 입 다물고 있다고 누군지 모르겠니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민규 씨도 그 여자에게 알려줘 나중에 원망 듣지 말고 아마 굉장히 감격해 할걸 나 피곤해 전화 끊을게 흐린 눈을 비비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밤 안개가 서서히 거치고 있었다 흙투성이에 맨발로 정원에 물을 뿌리고 있던 실성한 듯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화를 많이 기다렸을 텐데 하지만 어찌 혜인과 마주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냥 내려가야겠다 혜인의 얼굴을 참아 바라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어제 나영을 만나기 전만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와 함께할 미국 생활에 대한 청사진으로 가득했었는데 삶이란 게 이따금은 꿈과 희망을 빼앗기도 하고 사랑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기도 하나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던지 한쪽 무릎이 휘청하며 꺾였다 침대에 몸을 뉘었다 전신의 피곤함만 느껴질 뿐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주위의 적막함으로 인해 더욱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겉옷을 걸친 다음 발소리를 죽여가며 집을 빠져나왔다 눅눅하긴 해도 찬바람을 얼굴에 맞으니 한결 살 것 같았다 잠을 잘 수 있을 만큼만 마시자는 생각으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로 향했다 텐트 안에 불빛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1차 2차 또는 3차까지 마시고도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것 같아 딱 한잔만 더하자며 들르는 곳이라서 그런지 새벽 포장마차에는 유독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저마다 떠들고 있는 세 명의 남자들은 친구 사이인 학교 동창들처럼 보였다 직장 동료들끼리는 길게 말해봐야 결국 회사 얘기일 텐데 그 사람들은 뒤죽박죽이긴 해도 자신들의 주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옆자리에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되는 곳 그래서 말참견을 하다가 한 대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 포장마차가 아닌가 싶다 첫 잔을 마셨는데 벌써 속이 좋질 않았다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않았다 가락국수를 주문하고는 빈 잔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너희 딸 백일이 언제라고? 다음 주 목요일이야 백일 잔치 할 거냐? 잔치는 무슨 잔치? 식구끼리 저녁이나 먹고 기념사진이나 찍어줘야지 돌 때나 좀 크게 해주려고 해 자연히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왔다 20년 후에 미스 유니버스 태어났다고 떠들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백일이구나 허기야 어영부영하다 보면 돌이 되더라고 너 미스 유니버스 태어나던 날 울었다며? 울었지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간호사가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입니다 하며 아기를 내게 건네주는데 2.7kg 나는 아기의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아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내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굵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랬었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 장모님이 함께 가주셨거든 장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 번씩 한 번씩 먹겠다 싶어서 5개월 때 내가 따라갔었어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모니터 화면에 움직이는 걸 가리키면서 이게 발이고 이게 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어머 얘 좀 봐 아빠를 처음 보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네 여기 보이시죠? 하는 거야 아 그때 그 감격이라니 금방 눈앞이 흐려지더라고 그걸로 그쳤으면 잘 넘어가는 건데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어떻게 우렁찬지 내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 적응 중이구나 그것도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 의사 보기가 창피해서 화장실로 가서 흑흑거리며 울었어 감정을 참고 못 참는 차이지 대게들 같은 감정일 거야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그냥 지나쳤었는데 낙태라는 건 법적으로 묶어놔야 해 산모의 건강 등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1개월이나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일종의 살인이지 살인 의사들도 각성해야 되고 야 그만해라 끔찍하다 그동안 나도 모르는 새 소주 한 병을 모두 비우고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래서 내게 퍼붓듯이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돈을 내팽개치듯 계산을 마치고 그곳을 나왔다 보고 싶다 혜인이 휴대폰을 찾아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바로 그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예요 어머 새벽에 어디예요? 우리 동네요 술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어요 조금만 더 마시면 좋겠는데 거기로 갈까요? 동네라면서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술 말고 커피나 한 잔 줘요 커피도 안 돼요? 미구 비자 말이에요 그녀는 대답 대신 딴청을 뿌렸다 저 개인으로 받아야 해요 아니면 함께 받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외롭다 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서로가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기 그래야만 문득 찾아올지 모르는 슬픈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긴 망설임과 고민 끝에 미국행을 허락한 후부터는 바로 여권을 만드는 등 나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민규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처음이었다 민규 씨 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지난 밤에 안개가 자욱했었다는 걸 단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리라 정원에 내려앉은 안개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 안개가 거치고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꼬박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길가에 앉아 아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자면 혜인과 그건 절대 안돼 그렇다면 길이 없다 길이 없음을 민규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나 그냥 집으로 들어갈게요 이상해요 뭐가요? 그냥 느낌이 미안해요 밤에 그림 그렸어요? 네 지금 막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이제 자야 하잖아요 나도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후에 전화할게요 무슨 언짢은 일 있어요? 아무래도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기 있잖아요 유나 유나 유나가요 우리 미국 가게 된 거 축하한대요 사실 이제 말이지만 그동안 유나한테 무척 혼났더랬어요 매일 오던 애가 한참 동안 발길을 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유나 그러던 유나가 며칠 전에 와서 밤을 새우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마음이 진심이고 진실하다면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민규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서로가 누구였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축복은 고사하고 비난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보다 몇 천배 몇만배쯤 더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요 나 정말 그럴 거예요 첫째는 민규 씨에게 둘째는 세상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림도 열심히 그리면서요 나 이런 용기며 배짱은 처음이에요 민규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미안해요 듣고 말고요 얼마나 상처가 클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길이 없음을 15 일주일 후 나영의 핏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다 사는 게 왜 이리 구구하니 의자에 앉으며 내뱉듯이 말하는 첫 마디에는 짜증과 한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는구나 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민규 씨한테 마치 내 인생을 구걸하는 것 같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언젠가 민규 씨가 한 말이 생각나더라 기억나니? 저쪽 통유리 옆자리에서 나한테 했던 말 널 누가 데려가니 할 수 없이 내가 데려가야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구제해 줄 테니까 하면서 나를 놀렸던 거 말이야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나영아 혜인과 나의 관계는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단지 요즘 어떤 계획이 있었냐 하면 대덕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혜인을 1년쯤 지내게 하다가 아파트를 마련하면 내가 숙소를 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었어 그런데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같이 떠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두 사람 사람들의 축복 받으며 결혼식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지내게 된 것만도 감사하고 있었어 이게 다야 더는 없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나영아 너 나하고 결혼할 수 있니? 이런 나하고 살 수 있겠어?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어? 그러는 민규 씨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너와 결혼해야겠지 민규 씨 나영은 무척 놀라는 듯 했다 민규 씨 혹시 혹시 말이야 너무 막막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말이라면 그만 둬 차라리 모르는 척 하든지 그래 나도 민규 씨만 보면 괜히 주눅들고 미안한 맘 생기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자꾸만 말에 살을 붙이면 우리 모두 비참해진다 짧게 짧게 얘기하자 대답해 봐 나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민규 씨야말로 나와 결혼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사랑? 흥 사랑 그런 게 어디 있니? 사랑 따위는 없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무관한 거야 어떡할래? 결혼해 주겠니? 나 지금 너에게 청혼하는 거다 민규 씨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아줄 수 없겠니? 눈물 같은 거 나 안 믿는다 우유빛의 뽀얀 손이었는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나영의 손등에 핏줄이 눈에 띄게 드러나 있었고 손목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꺾일 만큼 가늘었다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부럽구나 행복을 말하는 그 여유가 일주일 내내 아이만 생각했다 생각할 적마다 나온 결론은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 아버지가 없는 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너도 같은 마음이겠지? 사실은 지난주에 민규 씨 만나고 난 다음 자존심 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우리가 결혼한다 해도 난 평생을 비굴한 여자로 살아야 될 것만 같아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 나 하나 독한 마음 먹으면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병원에 갔었는데 결국 접수도 못하고 나와버렸어 잘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이럭저럭 사라지지 않겠니? 대신 부탁이 있다 나도 사람인데 금방 감정 정리가 되겠니? 노력은 할 테니까 못 본 척 못 느낀 척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미국 가기 전에 약혼식만 하자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른들께는 나중에 미국에서 했다고 하든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알았어 오늘은 먹고 싶은 거 없니? 없어 말해봐 사줄게 매운 게 먹고 싶어 함흥냉면 일어나자 냉면 먹고 빨리 가봐야 할 곳이 있어 어디? 못된 짓 하러 아주 비열하고 나쁜 민기씨 어딜 가는데 그래? 왜 그래? 어디야? 이 혜인에게 그녀를 버려야 하지 않겠니?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건지 그녀의 집이 있는 골목 앞을 지나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골목 앞을 그냥 지나치고 벌써 몇 번째 그녀의 집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건지 몰랐다 그녀를 찾아 가슴 두근거리며 가슴 두근거리며 달려오던 길이었다 밤새도록 끊이지 않던 천둥 소리와 번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며 달려왔었고 마음은 편해졌는지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그림은 시작했는지 그냥 모든 게 궁금했었다 일주일 동안 울기만 해서 눈은 퉁퉁 부어있을 것만 같았고 어디가 아파서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이 젤에 먼지만 수북히 쌓였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으로 불안했던 일주일 또 일주일이었다 이 길을 달려올 때의 가슴 두근거림 그녀에 대한 연민 어머니에 대한 분노 나 스스로도 놀라워하면서 괴로워했던 그녀를 향한 사랑의 감정 꿈이었을까 이 모든 게 정령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즐겼던 젊은 시절의 통과 의뢰 같은 감정 노름이었을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유로 그녀와의 헤어짐을 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모하리만큼 막무가내였던 내 열정과 인내 그 많은 수고는 진실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변명할 가치도 없는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며 혜인이 활짝 웃었다 나는 마치 근육이 마비라도 된 것처럼 행동이 굳어져서 웃음조차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없었다 문단속을 하고 온 그녀가 내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죠 내가 그녀의 손등을 토닥거리며 말하자 날 끌어안고 있던 그녀의 팔에 더욱 힘이 가해졌다 등 뒤에서 옷을 뚫고 들어온 그녀의 더운 숨결이 느껴지자 새삼 가슴이 저려왔다 나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나 큰일 났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말해봐요 왜 그러는지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너무 긴 거 있죠 더구나 지난주엔 들리지도 못하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 정말 큰일 났죠? 그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당신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오던 날 말이에요 여기 들어서자마자 나를 이렇게 안아줬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젠 정말 오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이젠 정말 내가 피해야겠구나 그랬었는데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까지 떨어졌었나 보다 내 앞으로 다가온 그녀는 놀라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 손을 잡아 의자에 앉게 하고는 휴지통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냉수 한 컵을 가져온 다음 맞은편 의자에 가만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 차라리 지금 상황을 적당한 핑계로 얼버무린 다음 계획대로 미국에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2년 뒤에 귀국해서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영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2년만 참아달라고 그만큼의 보상은 평생을 두고 하겠다고 하지만 나영의 임신 사실이 곧 알려질 텐데 미국에 떨어져 있다고 모면할 일이 아니자는가 오히려 혜인을 그만큼 조롱하는 일일 뿐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내 입으로 말해야지 내가 직접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미안해요 휴지를 새로 뽑아 눈 언저리를 누르고는 컵에 가득 담긴 물을 쭉 들이켰다 어떤 불안한 느낌을 예감했을까 그녀는 굳은 얼굴을 한 채 입술만 살짝 움직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저... 잠깐만요 그녀가 황급히 내 말을 막았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내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다음에... 다음에 마음이 편해진 후에 얘기해줘요 녹차 만들까요? 아뇨 됐어요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마치 인간의 탈을 쓴 야수가 된 심적으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애초에 내 뜻이 그렇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아무에게도 당신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날까 했었어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할 바에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난 그럴 용기도 없는 놈이에요 그동안 혼자서 잠깐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은 가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또 내 짐작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건 말고 그냥 결론만 먼저 말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줘요 우리 안 되겠어요 나영이가 나영 씨가 우리 얘기를 어머니께 했군요 지난주에 당신과 통화할 때 왠지 불안했었어요 괜찮아요? 아니 당신보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혈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나영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나영 씨가 아이를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단 말인가요? 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가 당신의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 말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요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내게 그녀가 손을 내져우며 비명같은 소리를 질렀다 제발 그래도 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이번에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 편해지기 위한 변명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들어야 해요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고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고 있었다 떨고 있는 건 목소리뿐이 아니었다 테이블을 짚고 있는 두 손과 두 팔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처럼 몹시 흔들렸다 한참을 그러고 서있던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어떨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하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요 변명밖에 더하겠냐고 했죠 그래요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요 난 지금도 아니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요 이 마음 모두 사랑 사랑이래 그동안 참 바빴겠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겠지 한 여자는 맹추고 한 여자는 영악하기 짝이 없고 그것도 재밌었겠네 잘된 일이에요 당신처럼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에겐 영악하고 앙큼한 여자가 어울려요 나 같은 숙맥은 답답해서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한 모멸감으로 떨고 있었으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오늘은 잠자코 듣기만 하자 저만큼도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는가 더한 오해를 하고 더한 모욕을 주더라도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사랑이란 말로 내가 상처입힌 저 여자를 나영씨하고 통화해야겠어요 말리지 말아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그만두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확인해야겠어요 울먹이면서 번호를 누르고는 나영이 받았는지 잠깐만요 하더니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은 다음 침을 꿀꺽 삼켰다 안녕하세요 이 애인이에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임신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편에서 나영이 목소리가 조그맣게 새어나왔다 아니요 아니요 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평소에 나영씨를 굉장히 앙큼한 여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쇼가 아닌가 하고요 하기야 그런 걸 가지고 쇼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 웃기네요 세상에 별 결혼이 다 있군요 아이를 미끼로 남자를 붙잡다니 나영씨에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죠? 화낼 거 없어요 당신 계획대로 잘됐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나는 인간에 대한 과치관이 나영씨하고 많이 달라요 정민규 같은 인간은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난 머슴으로도 안 써요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집 앞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와서 주워가도록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걸 그걸 부정해선 안 된다 당장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그걸 표현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었다 휴대폰을 세차게 닫으며 테이블 위로 던지던 그녀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왜요? 내 말이 기분 나쁜가요? 나는 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입술을 절근거리며 깨물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평생을 두고 고통스러워할 응어리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단단히 뭉쳐지고 있는 것이 서서히 느껴졌다 가세요 가라니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대로 가라니 난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그동안의 내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내 진심을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라니까요 여기서 빨리 좀 나가줘요 갈게요 갈 테니까 단시뿐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줘요 무슨 얘기가 또 남았어요? 헤어져 줄게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설마 두 사람 행복까지 빌어달라는 건 아니겠죠? 괜히 미안한 척 그럴 거 없어요 그녀의 반응은 미리 추측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해지려 애썼지만 너무나 당황해서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허둥거렸다 나한테 실망이 컸을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겠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그 뒤에 용서해 달라는 말만 붙일 수 있어도 조금은 덜 괴롭겠어요 나는 하던 말을 멋쩍게 멈춰야 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무언의 행동이었다 칸막이를 젖히고 화구들이 놓여진 곳으로 들어가더니 붓을 빨아 정리하고 막대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집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심한 모멸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로 다가가 대걸레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손목을 움켜잡은 다음 뿌리치려고 애쓰는 그녀를 억지로 의자에 끌어다 앉혔다 이봐요 이혜인 소리 내어 그녀를 부르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내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그녀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까 내 사랑은 변함없기에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고 말하면 그녀의 분노가 조금은 사라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날 밤 찾은 건 당신이었는데 당신이 나영이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설명 아니 변명을 하면 그녀가 나를 조금은 용서해 줄까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목에 걸려서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해봤자 결국은 나도 괴롭다는 말일 텐데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술에 취해서 당신을 찾던 날 당신이 술집 종업원에게 나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하라고 한 적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뜬 뒤에 호텔이라는 걸 알고 더구나 나영이와 함께였다는 걸 알고는 무척 당황했어요 나영이를 안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대덕으로 내려가면서 당신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오지 않으면 그만이지 나영이를 보낸 당신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야속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영이의 상황은 지난주에 알았어요 아기를 지우려고 몇 번이나 병원에 갔다가는 용기가 나지 않아 되돌아오곤 했었나 봐요 아이의 심장소리를 들은 후로는 미혼모가 되더라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는군요 머지않아 나영이 몸이 무거워지면 자연히 양쪽 가족들이 알게 될 테고 결국 내 얘기가 나오겠죠 저절로 당신과의 관계도 밝혀질 테고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알고 난 뒤에 벌어질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극단적인 일들이 자꾸만 상상되곤 했어요 별 국리를 다 해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기막히고 화날 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정작 해야 될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마는군요 가겠습니다 저 갑니다 가겠다는데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그녀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었다 내가 밉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나 좀 쳐다봐요 나 그냥 이대로 보낼 건가요? 내가 만약에 날 이대로 두고 갈 거냐고 묻는다면 대답해 주겠어요? 날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요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가지 말라고 날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냥 가고 그냥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세요 나 정말이지 혼자 있고 싶어요 무거운 짐을 끌듯 발길을 옮겼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책방 주인 손 꼭 잡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 주인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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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